그라보 오팔 알러뷰 트리플하트 48인치 은박풍선을 활용한 디자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 컬러는 리플렉스와 펄톤 로즈골드 동일하게 하고 디자인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260 리플렉스 로즈골드 약 15cm 정도 남기고 불어 고립고기 5개를 만들어줍니다. 5인치 펄 로즈골드 약 15cm 정도 남기고 5인치 리플렉스 로즈골드 약 4.5인치로 불어 각각 5클러스트 한 세트씩 만듭니다. 리플렉스 로즈골드 펄 로즈골드 리플렉스 로즈골드 순서로 단을 연결해줍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한 세트를 더 만듭니다. 260 리플렉스 로즈골드를 불어 6개의 고립고기를 만들어 다할리아 꽃을 만듭니다. 260 리플렉스 로즈골드 튤립고기를 해서 다할리아 꽃 수술을 표현해줍니다. 260 리플렉스 로즈골드 튤립고기를 해서 다할리아 꽃 수술을 표현해줍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다할리아 4개를 더 만듭니다. 5개의 다할리아 매듭을 묶어 3단꽃 베이스에 영상과 같이 걸어줍니다. 그라보 58 알러뷰 트리플하트 풍선을 3단꽃 베이스에 걸어줍니다. 260 펄 로즈골드 약 5cm 남기고 불어 바람을 살짝 빼줍니다. 동일하게 1개를 불어 2개를 준비합니다. 튤립고기 1개를 만들고 작은 방울 만들고 고립고기 2개를 만듭니다. 불어놓은 나머지 1개의 주입구를 고립고기 자리에 연결합니다. 이어 고립고기 3개를 더 만듭니다. 영상과 같이 1가닥은 위로 1가닥은 아래로 교차하여 끼워줍니다. 영상과 같이 1가닥은 위로 1가닥은 아래로 교차하여 끼워줍니다. 남은 풍선 1가닥으로 튤립고기 방울을 영상과 같이 둘러줍니다. 남은 1가닥은 매듭지어 정리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장미꽃 3개를 더 준비합니다. 260 리플렉스 로즈골드 바람을 끝까지 분 후 바람을 살짝 빼줍니다. 2개를 더 준비합니다. 머리 닦기처럼 3가닥을 영상과 같이 엮어줍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한 세트를 더 준비합니다. 두 세트 양쪽을 방울 끼리 꼬아 연결합니다. 준비해 놓은 2단 스퀘어 가랜드에 영상과 같이 끼워줍니다. 펄 로즈골드 장미는 스퀘어 가랜드에 걸어줄 수 있게 260 풍선으로 2개를 이어줍니다. 나머지 한 세트 더 만들어 영상과 같이 스퀘어 가랜드에 걸어줍니다. 12인치 리플렉스 로즈골드와 펄 로즈골드는 8인치로 불어 4클러스트 각각 한 세트씩 준비합니다. 5인치 펄 로즈골드 약 3.5인치 불어 4클러스트 한 세트를 준비합니다. 2단 스퀘어 가랜드를 만들어줍니다. 그라보 58 알러뷰 트리플 하트 풍선을 스퀘어 가랜드에 걸어줍니다. 잠그러 16 Herrack 2단 스튜어 가랜드 기 hymns